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이왕한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처럼 사랑해 줍시다 그려 얼마나 이쁜 아이들일지 기대가 돼요 알이 깨어나려고 해요 아니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있어 빨리 조립을 해줘야겠구만 네 빨리 해주세요 여보 여보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오 여보 다리가 아주 길어 네 아주 튼튼해요 꼬리도 있고 아주 그냥 튼튼하고만 아이유 자 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거의 다 됐어 네 멋있네 당신 닮아서 너무 멋있어요 아니야 당신 닮아서 이쁘겠지 아이유 으쌰 아이유 잘했다 거의 다 된다 아이유 다 됐어 아이유 다 됐어 다 된 것 같은데 아이유 자 됐다 오우 여보 오우 우와 엄청 크구만 오우 정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뼈만 남았었으나 응? 영양이 부족하구만 아주 여보 기다려 내가 얘 데리고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여서 살 찌어가지고 올 테니까 가자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 여보 오 보세요 왜 그래 두 번째 알이 깨어나려고 해요 오오 오오 와 허 아니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쭉쭉 늘어나 어 그러게요 체조 선수를 시키면 되겠구만 하하하 정말요 하하하하하 아이유 목에 올림픽 금메달이 걸릴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나올 거 같아 여보 하하하 아우 어깨가 아주 무거워지는구만 그래 자 우리 둘째도 자 저쪽 가서 시자 자 어 여보 왜 그래 어 세 번째 알이 깨어날 거 같아요 어 진짜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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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쌍둥이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여보 아이고 이것들을 나 어떻게 먹여 살린다 아휴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아니 밑에 바퀴가 달린 걸 보니 아주 달리기를 잘 할 것 같은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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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봐 아니 이 녀석들 육상 선수를 시키면 되겠어 그러게요 여보 이야 아주 그냥 기분이 좋구만 아하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기념으로 가족 사진 한 장 찍으러 가요 여보 아유 좋지 오오오 안녕하세요 아 다이노 사진관입니다 하하하 아 저기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얼마죠? 아 요즘에 그 맛있다는 그 풀 있잖아요 풀 야 뒤에서 나는 거 그거 하나만 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오오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거슬도 필요 없으시죠? 아 예예 네네 자 찍습니다 자 어머니 들어가시고 오오 네 잠시만요 자 우리 가족들 조금만 붙을게요 자 가운데 큰아이 쪽으로 더 붙을까요? 더 더 더 더 더 아이고 좋습니다 자 아유 우리 아버님 좀 웃으시고요 네 다 웃으시고요 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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